안녕하세요. 힐링명상 채널의 다혜입니다. 오늘은 함께 시인볼 악기로 힐링명상의 명상언어를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리를 녹음해 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인볼 소리를 녹음한 후에는 미디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만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악이 완성되면 영상을 제작합니다. 지금은 그린 스크린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애프터 이펙트로 최종 편집을 합니다. 작업하실 수 voil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